아무것도 갖고 싶은 게 없죠. 뭐 굳이 가지기도 싫고 너무 이렇게 막 넘치게 가져서 그래. 분명히 경고했을 텐데 마주치지 말라고? 진짜 말 안 통하는 사람이네? 뭘 해도 저랑은 안 통하실 거예요. 무슨 날 거야? 그쪽은 죽었다 깨도 내 스타일 아니라고. 앞으로 더 잘 피해 다니겠습니다. 희망의 죄송합니다. 저 변태 싸가지고. 나 같은 변태가 어딨냐? 3대가 덕을 쌓아야 겨우 볼 수 있는 귀한 거야. 한 번 봐볼까? 그러니까 연애를 못 하지. 나랑 같이 저녁 먹을래요? 싫은데요?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야. 오 그러시구나. 스마트! 유머도 없지. 센스도 없지. 그러니까 연애를 못 하지. 센스도 없지? 센스도 없지? 윤석열이 보기거든요? 연애 초짜에다가. 웃지마. 너 청약은 넣었어? 아직 없습니다. 왜 눈물이 나지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